여섯 명이 그냥 별다른 저는 이유는 없는데 여섯 명이 다 같이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저는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그냥 평소에 너무 편하니까 다 그냥 평소에 있을 때 제일 편하니까 같이 가면 불편해 여행은 편해야 되잖아요 뭔가 항상 여행 가면은 괜히 조금 불편한 사람이랑 가면은 뭔가 여행 안에서 뭔가 갈등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데 여섯 명 다 같이 가면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편하니까